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원효스님의 발신수행장의 상편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하편인데 천년 전에 스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이렇게 쉽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너무 쉬우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별로 귀담아뜻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겨오자는 의지도 없어요. 사실 부처님의 팔만 대장경을 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아마 이 원효스님의 이 간단 명료한 말씀을 제외한 요지 외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중생이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데는 개정해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삼독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막을 닦아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 골격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본 골격이라는 것은 전편에서 원효스님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뭔가 속에 배가 고프니까 채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밥을 찾아가지고 그 흙이 진 배를 채우려고는 누구든지 다 생각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마음을 고쳐가지고 이것을 지혜롭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드물다.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자신의 육신에 위해를 가한다든가 육신의 어떤 위기가 다다르면 그걸 즉시 즉시 해결하려는 생각을 내잖아요. 조금만 열이 나도 병원에 가고 조금만 속이 이상해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즉시 즉시 대처를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은 마음 우치한 이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야 되겠다는 이 부분은 급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째보면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이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원효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용신 즉 마음을 쓴다고 하는 그것이 지혜롭게 쓰는 것보다 어리석게 쓰는 것이 훨씬 많다. 그런 마음을 즉시 즉시 고쳐나가야 그것이 참불자다.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와 실천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닦지 아니하고는 지혜로울 수가 없고 지혜로우려면 닦아야 된다. 오늘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행지 구비는 여거 이륜이오 실천과 지혜가 함께 갇혀지려고 하는 것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수레가 두 바퀴가 있어야 걸어갈 수가 있지 한쪽에 빵꾸가 나가지고 바람이 없으면 차가 갈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천과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리이타 대성보살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다. 새가 한쪽 날개만 가지고 못 날잖아요. 양날이 있어야 허공을 제대로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수행과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이 두 양날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죽 추건하되 불레기하면 축을 얻어서 추건을 하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역불단월의 수치호화 또한 단월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밥을 먹게끔 해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도리를 다하지 못했으니까 부끄러워할 바가 아니겠느냐. 수치할 바가 아니겠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밥을 안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고 내 몸을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스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일미칠근이라고 해서 밥 한 톨이 일곱 건의 무게가 나가는 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살 한 톨이 만들어지기까지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갈아 디벼 가지고 거머리고 수많은 벌레를 죽이고 거기에 또 벼가 잘 자라기 위해서 약을 치고 수많은 벌레를 죽이고 또 거기에 수많은 생명이 올라오면 벼가 아닌 것은 전부 다 뽑아내가 죽이다. 그래서 한 톨의 밥을 만들기 위해서도 엄청난 수많은 희생이 들어가는 공력을 생각한다면 그 밥 한 톨이 일곱 건의 무게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해야 된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다면 밥을 먹으면서 함부로 버릴 수가 없다. 요즘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음식 찌꺼기 줄이는 거 이런 거 하는 것이 이게 다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한 내용이에요. 원효수님은 천년 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가까이 하는 삼시식 제때 먹는 이 음식도 그 음식이 내가 먹어야 하는 치즈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 그냥 먹지 말아라 이게. 또 나 몸만 위해서 먹지 말고. 정말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 정말 무지합니다. 무지합니다. 내 몸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잖아요. 요즘도 가끔 이렇게 난 뭐 어떨 때는 그런 텔레비전이 나오면 보게 해가지고 그냥 안타까워서 눈을 감아버리는데 낚시하러 간 사람들이 낚시해다가 팔뚝불뚝 뛰는 그 생명체를 칼을 들고 그냥 배를 갈라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매운탕을 해가지고 먹으면서 맛있다고 웃고 웃고 그런. 도대체 그렇게 먹어서 몸이 얼마나 보호가 될 것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현들이 봤을 때 원여스님이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생명을 공유해야 돼. 소중하게 생각해요.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도 보살이야. 나만 보살이 아니고 그것도 부처예요. 나만 부처가 아니고 모든 생명은 다 부처의 씨앗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그래서 계율에서 삼정육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세 사람 손을 거쳐왔을 때 먹어라. 생선가게 가서 이미 죽어가지고 여러 사람 손을 거쳐와서 그거 사먹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직접 잡지 말아라. 그렇게는 안 하고도 우리가 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기뻐하면서 먹은다는 것은 불자로서 모든 생명의 부처의 씨앗이 있다고 하는 인식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런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여스님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껴야 된다. 먹을 만큼만 딱 먹어야 된다. 한 벌에 버려서는 안 된다. 먹되 그 희생된 생명의 가치를 내가 인식해서 단순히 내 몸만을 위하지 말아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한 가지만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도 보살행을 닦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정장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단월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덕식 창패호대 부달기지하면 역불성현의 응창개호와 밥을 얻어서 창패를 한다. 내가 밥을 가져왔으니까 여기서는 보통 절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밥 먹지만 옛날 스님들은 바루고양을 하면 그 밥을 받아가지고 이 밥이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이 밥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덕행이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창을 하면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취지를 요달하지 못하면 또한 성현들의 나보다 더 선악자 위에 배운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조사스님들에게 부끄러워할 바가 아니 되겠는가 사람들이 꼬리 달린 벌레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꼬리 달린 벌레는 정혜를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통 보면 그렇지 않아요. 꼬리 달린 짐승은 벌레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벌레나 더럽고 깨끗한 걸 잘 못 가려.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정사문이 불변정현이라 성현들이 사문, 마음을 닦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정혜, 맑고 깨끗한 걸 가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사람들이 꼬리 달린 짐승을 꼬리 달린 벌레를 미워하는 것은 깨끗하고 더러움을 분별하지 못하듯이 우리보다 성각자이신 성현들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생명의 존재가치를 잘 가려서 대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기세가능하고 성공천상은 개위선제니 세상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허공을 타고 천상의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것은 개가 착한 사다리가 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절고움이라는 것이 뭐냐 절고움이라는 게 그런데 물질 속에서 우리가 절고움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100% 만족하지 못해요. 물질로 인해 가지고 마음을 더 억제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적당하게 잘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돈을 모으면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으는 거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모으는데 죽으면서도 돈 돈 돈 돈 돈 돈 돈 하다가 갚아버리는 거야. 가고 나니까 뭐예요? 그 돈 돈 모아놓은 거 다 가져가냐 이 말이에요. 다 두고 가잖아요. 그런데 다 두고 가는 그것 때문에 자식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스님들 간에도 그런 일이 들어있다. 스님들 간에도 보면 상자들에게 물려줄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놓고 가는 바람에 상자들이 그것도 서리 차지하려고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 예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절지반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속에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억제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시끄러운 그런 모든 번뇌를 다 버리고 정말로 극락왕생하고 시끌라면 말이죠. 극락왕생하려면 뭐냐. 개위선제라.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그 개가 그 개가 선제 착한 사다리가 된다. 너무 쉬운 말이에요. 정말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지키는가 봐.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먼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기중한 존재 가치를 찾아서 마음을 지혜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파괴하고 위타복전은 여절익조가 부기상공이라 마치 개를 지키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라도 내가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이 남의 복전이 된다. 뭔가 남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일으킨다는 것은 마치 날개가 꺾어진 새가 거북이를 짊어지고 허공을 나르는 것과 같다. 날개가 꺾어진 새가 날기도 힘든데 거기에 거북이까지 짊어지고 어떻게 나를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몇 가지라도 실천에 옮기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절대 남의 기중한 스승으로서의 족적을 남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면 가정에 내가 많은 후손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인식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제를 미탈하면 타제를 불석이라 스스로 죄를 벗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벗겨줄 수 없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내 죄도 못 벗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벗겨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가서 물었어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연냐여 시연냐여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나도 아직까지 죽어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데 죽음이라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이 삶에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충실하느냐 이 자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순간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모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도 영원한 거예요. 원효가 12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오늘의 원효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실천에 옮기고 그것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돌아갔으면 우리에게 이런 정신적 기감이 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남긴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아니 400년 전에 이순신이 죽어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을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죽어도 죽지 않았어요. 이순신이라는 그 4대 육신은 없어져도 그 이름은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중요한 게 얼마나 내가 현실에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인식을 가지고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롭게 바꿔나가고자 하는 이런 실천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있다. 이것이 원여스님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자제를 미탈하면 자기 죄를 벗지 못하면 남의 죄를 벗겨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무개행하고 수타공급이리요. 어찌 개행이 없이 다른 이의 공급을 받으리요. 내가 내 몸만성과하고 뭔가 남을 위해서 베풀어줄 수 있는 복전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실천력이 없이 내 몸을 함부로 위하지 말아라. 보통 사람들이 보면 먹을 거 많고 이러면 그냥 자기 몸을 위해서만 챙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전에 해인사에서 우리 노스님 시봉을 할 때 우리 노스님이 보살님들이 뭘 가져오고 좋은 꿀이라든가 인삼이나 뭘 이렇게 들고 오면 차고 차고 모아놨다가 전부 다 저게 공부하는 스님들을 갖다 주고 또 좋은 옷가지라든가 양말이나 이런 게 내의나 이런 게 오면 차고 차고 모아놨다가 저게 부목 간에 일하는 목수들 이런 사람들 다 갖다 주고 왜 그렇게 안 챙겨 입는지 안 드시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60이 넘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에 그 실천의 모습이 자꾸 머리에 감도는 거예요. 감도니까 나도 누구 가져오면 그냥 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 먼저 다 줘버려요. 그 왜 안 먹느냐 얘기야. 안 먹어도 하루 세 끼 먹으면 대신 뭘 먹을 게 따로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사람이 식탐 이 식탐을 줄인다는 것이 이것이 지혜를 증량하는데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나이 한갑진갑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참 정말 살아가면서 인생이 이렇게 무지하구나 어리석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무행공신은 양무이기여 실천이 없는 빛몸은 여기서 빛몸이라고 하는 말은 남을 위해서 뭔가 실천하는 거지 자기만 위해서 하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실천함이 없는 그런 빛몸은 양무이기여 킬러도 이익이 없는 것이오. 무상부명은 예석불본이라 항상함이 없는 뜬 목숨은 마치 구름과 같은 이 뜬 목숨은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도 보존할 수가 없다. 아무리 아끼고 해도 보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즘 너무 물질이 풍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자기 몸을 아끼려고 하고 몸을 보호하려는 이 마음이 너무 강해요. 정말 우리 불자들은 이 부분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뭐 요전에 어떤 보살님이 왔다 갔는데 얼굴이 통통하게 더 젊어졌길래 어쩌고 그랬느냐 물으니까 뭐 보톡스인가 뭔가 맞았대.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 그게 진짜 아니에요? 좋은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보톡스를 맞는다고 한들 얼마나 가겠어요? 조금 더 연장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식탐 하나 자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음식 먹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지대로 실천해 옮긴다면 정말 그것은 이 원여스님이 말씀하신 무상부명 정말로 항상함이 없는 이 무상한 이 뜬 목숨 이것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도 보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망 용상도 하야 능인장구하고 용상의 덕을 바래서 능이 긴 고통을 참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불자는 용과 같은 위력과 코끼리와 같은 덕성을 가져야 된다. 용이라는 것은 뭐냐 날이 가물면은 비를 일으켜 가지고 구름을 일으켜 가지고 비를 내리게 해서 수많은 생명을 키워줘요. 그게 용이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코끼리라는 것은 뭐냐 코끼리라는 것은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강물이 깊어도 발이 땅에 닿아야 걸어간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깨를 얼마나 많이 버리고 정말로 묵묵하게 코끼리가 걸어가는 그 실천력 간단없이 끊임없이 꾸준하게 변화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불자의 자세다. 이 뜻입니다. 그게 용이 가지고 있는 위력과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그 덕행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겠냐 내가 내 스스로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걸 참아야 된다. 능이 긴 고통을 참고 기 사자자의 사자자하야 영배 용락이니라 사자자를 기약하기 위해서 영원히 용락을 욕심의 즐거움을 버려야 할 것이다. 사자자는 뭡니까 부처님이 앉는 자세 자리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는 종군국적으로 가야 할 자리가 뭐예요 부처가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게 사자자야 그런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용락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행자 심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이 맑으면 모든 천신들이 나를 칭찬하고 함께 칭찬하고 도인이 연색하면 선신이 사리하나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도인이야 도인이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계층에서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도인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묵묵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그 옛날 어른들은 나이 60이 넘으면 소를 쓰면서 마지막에 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선임들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인생이 60이 넘으면 그야말로 고락성세를 다 맛봤기 때문에 그때는 수행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그때는 알아서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인이 연애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물질의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모든 선신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무력에 집착을 해가지고 살아가면 그야말로 선신이 나를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선신이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나를 두어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움직이는 일거수, 일투정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엄청난 번뇌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원여서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4대 홀산이라 불복구주니 이 4대 지수화풍이라고는 우리 몸뚱아리 만들어진 이 원소가 문듯 흩어진다 죽고 놈이 결국 4대가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면 불복구주니 오래도록 주할수 구주 보존하여 구주를 보존하지 못하니 오래도록 보존하지 못한단 말이죠 오래도록 보존해서 머물 수 없는 것이니 금일석이라 파행 조제인데 오늘이 저녁이야 아침인듯 하지만은 저녁이야 사실 하루가 그렇게 짧다 이 뜻입니다 금일이 저녁이라 잠옷 아침에 행할 것인데 그러니까 하루가 금방금방 가니까 아침마다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순간순간 급하게 급하게 가져야 된다 이 뜻이에요 세라건 후건을 하탐착제며 세상의 절고움은 후에 고통이 되거늘 어찌 탐착할 것이며 이리니 장라견을 합을 수제리오 한 번 참는 것이 영원히 절고움이 되거늘 어찌 딱지하게 하리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무력 세상의 이 무력에 집착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이 막판에 가서 정말로 행복하다 즐겁다 이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진리에요 결국은 그 무력의 가치가 막판에 해양이 남을 위해서 돌아갔을 때 그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지 그걸 안고 가면은 결국 끝이에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아들에게도 잘 안 아르켜줘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집신을 삼는데 아들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집신을 삼아 가지고 시장에 팔러 나가면 아버지 건 잘 팔리는데 아들 건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그 비법이 있는지를 아르켜달라 하니까 이놈 자식 뭘 묶어 앉았느냐고 열심히 집신을 매라고 하거든 안 아르켜주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임종하면서 아들이 마지막에 물었어 그 집신을 삼는 비법이 뭐냐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숨 넘어가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마지막 손질을 잘해야 된다니라 아무것도 아닌 쉬운 거야 쉬운 것 같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터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그 아버님이 쉽게 처음부터 가르쳐 줬으면 똑같이 지심을 만들었는데 아버님은 마지막 손질을 잘하고 아들은 그냥 만드는 걸 가져가 내니까 사람들이 매끌매끌하게 보기 좋은 거 사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그거 쉽게 안 아르켜 주냐 정말 야박하기도 하고 욕심쟁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걸 쉽게 배우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터득해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낙이라는 것은 후에 고통이 되는데 왜 그것을 탐하려고 하며 한 번 참으면 영혼이 절고음이 되는데 왜 닦지 않으려고 하느냐 즉 수행이라는 것은 인고를 겪지 않고는 수행이 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내가 불편을 겪지 않고는 절대 낙이 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도인 탐은 시 행자 수치여 출가 보는 시 군자 소손이나 도인이 수행하는 사람이 부처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씩 닦아가는 사람이 탐심을 가진다는 것은 욕심을 낸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수행자의 부끄러워해야 할 바고 출가해 가지고 출가한 사람이 물질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군자의 비웃을 빠리라 어찌 보면 성속간에 이 말씀이 천년이 지난 오늘의 원효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길을 기우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부끄러워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많은 사람들 보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변명도 있고 다 이유도 있겠지만 이 원효수님의 이 짤막한 글귀 속에 엄청난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켜도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부처님의 제자라고 존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은이 부진이 은을 탐착 불기하며 이 말이 내가 우에 지금까지 한 이 얘기 끝이 없는데 탐착을 중지하지 말지 아니하며 제2무진의 두 번째도 또한 끝이 없는데 부단 예착하며 예착을 끊지 아니할 것이며 차사 무한이는 이러한 일들이 한정이 없어 한정이 없는데 세사 불사하고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피모 무제은을 저 끝없는 것을 무제한 것을 깨한다 다시 말해서 세상사리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불자가 됐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불자가 된 것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어떻게 물들지 않으냐 그것이 바로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이야말로 진흙 속에서 피는 꽃이지만 그 잎사귀에나 꽃에나 그 흙구덩이에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다 바로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불자가 된 거예요 연꽃 같은 삶을 그래서 피모 무제야 정말로 세사가 세상에 모든 일들을 무조건 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치사를 가려서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피모 무제야 저 깨가 끝이 없어 다시 말해서 세상과 야합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깨가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도모하기 위해서 끝없이 그런 걸 반복하니까 절심불기로다 마음을 끊어서 모든 걸 다 차단시켜가지고 일으키지 말지로다 마음을 닫으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의 마음을 열지 말고 내 마음을 그 번뇌망상을 닫아가지고 정말로 연꽃이 물에 물들지 않는 그런 깨끗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버려야 돼요 그 한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부처님 도량에 와서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 예경하고 그 말씀하는 가운데 조용히 앉아서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잠시 가져봐요 거기 절에 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절에 와가 만나가지고 그냥 떠들고 그것이 참불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잠시라도 순간순간이라도 세사를 우리가 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사를 버리지 않으냐고 저 깨가 끝이 없다면 절심불기로다 마음을 모든 걸 다 끊어서 일으키지 말지로다 금일 부진이 어느 오늘 내가 행동하는 실천에 옮기는 것이 끝이었거늘 조악일다 하며 악을 짓는 이런 말이 많다 나쁜 일로 해가지고 나쁜 원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많대 오늘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런데 명일이 무진이야 내일 또한 끝이 없어 작선일수하고 선행을 짓는 것은 날로 젓고 금년 부진에는 금년도 끝이 없거늘 무한번뇌하며 번뇌가 끝이 없어 내년의 무진 내년도 끝이 없다면 또한 보리에 나아가지 못하미로다 정말 깨달아 갈 수가 없다 시시히 하고 때때로 옮기고 옮겨서 속경이라 하며 시간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결국은 낮과 밤을 지나게 된다 이 말이야 속히 낮과 밤을 지나게 되고 일일이 하루하루를 옮기고 옮겨가면 뭐예요 결국은 달을 지나서 금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해를 지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금엄이 되고 하루 한 달이 금방 가버려요 월월이 이하고 달달이 또 옮기고 옮겨가면 내는 혼례 낸지 하고 문득 벌써 내년에 이런다. 우리가 엊그제 지금 새해라고 해 가지고 무슨 인사하고 세배하고 한 것 같은데 벌써 10월달에 이제 2개월 후면 올해 끝이에요. 금방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해가 연연히 이해한다면 한 살 먹고 두 살 먹고 이래 하다 보면 잠도 사문이야. 잠깐 사문에 일어나. 벌써 죽음에 다다란다. 자 인생이 살아가는데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위치에 대해서 급하게 가다고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즐거움만 찾아서 사는 거예요. 나는 어저께 한 40년, 한 4, 50년 만에 사람을 한번 만났어요. 참 정말 젊을 때 아주 한창 사춘기 때 봤던 사람 몇 십 년 많은데 머리가 허허허이 세어가지고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딸내미가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라고 하더라고. 참 오랜만에 내가 만났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 과거로 돌아가니깐 기가 찰 일 아니야. 근데 저 부산서 왔는데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문자를 넣어놨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임을 뵙고 가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느낌이었다. 사람이 참 한생 금방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걸 우리가 해상해보면 잘났다 못났다 떠들고 이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쉽게 꺾어지냐 이 말이에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현재 지금 즐거움만 다다르면 그게 제일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 성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원여수님은 당신이 겪어본 그 체험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하루가 흐르고 달이 흐르고 해가 흘러면 잠도 사문이야. 벌써 잠깐 죽은 문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파거 불행이요 노인 불수라 부서진 수레는 행하지 못해요. 젊을 때 그렇게 잘 움직이고 하다가 한쪽 다리를 절뚝절뚝 절기도 하고 일어나면 아이고 흐리야. 정말로 수레를 오래도록 쓰면 결국은 뭐예요. 자동차 사용을 오래 하면 수명이 되면 결국 버려야 돼요. 아무리 고치고 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냥 해도 조금 더 탈 수 있으려면 몰라도 결국은 버려야 된다. 결국은. 그래서 파거 불행이요 부서진 수레는 행하지 못해 그런데 노인 불수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닦을 수 있겠어. 몸이 늙으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젊을 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늙으면 닦지 못하는지라 와생 회퇴하고 누워서 게으름만 나오는 거야. 목숨은 살아 있으니까 누워 있으면 게으름만 나오는 거야. 그냥 편한 것만 찾게 되는 거야. 게으름만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자학이 난식이라.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난식하는 거예요. 어지럽게 아는 거는 많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게 많으니까 아는 체나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잔소리는 꼭 하게 돼 있다. 나이 든 사람이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거는 정말 지혜를 닦은 사람이 아니면 거의 드물어요. 그 잔소리가 뭐냐. 결국은 난식이라고 그래요. 골고루 이것저것 골고루 그냥 알아가지고 있는 그걸 그냥 말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그러니 기생불수하고 허가이래하며 몇 생을 닦지 아니하고 헛되이 낮과 밤을 지날 것이며 기할공신이엔데 몇 번 빗물 얼마나 얼마나 헛된 몸으로 살아왔기에 일생동안 닦지 아니하는 거. 일생필수. 심필유정하리니 이 몸은 반드시 마침이 있나니 후신은 하오와 빗몸은 어찌할 것인가. 막속 급호며 막속 급호와 정말로 급속 속급지 아니하며 급하지 아니하며 급하지 아니하며 급하지 아니하겠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이 원효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실천을 닦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지혜가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백천가지를 한몫에 다 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한가지라도 고쳐나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항상 내 자신의 내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되돌아보고 그 어리석은 마음을 고쳐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중생으로서 부처의 제자가 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부처님 제자로서 지혜를 닦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가 바로 도연맹이라는 진나라 시대의 시인이 선 기거래사라는 그 시 속에 짤막한 글귀가 있어요. 각 금시 작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각 금시 금시는 뭡니까? 현재 내가 옳다. 옳다 이거예요. 작비는 뭐예요? 어제 작자 그를 빚자. 어제는 그르다. 그러니까 현재 살아가는 데는 자기 모습과 자기 주장과 자기 은행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하료밤을 지나고 나서는 그 어저께 내가 옳다고 잘났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아 그게 잘난 게 아니야. 아 내가 어제 그것이 양보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참여해서 하는 건데 한 번쯤 내가 한 모습에 대해서 그름을 각 깨닫는다. 그래 각 금시 작비. 금시. 현재는 내가 옳다 하더라도 하룻밤을 세우고 나서는 항상 그름을 깨달아간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게 원여스님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한 몫에 다 실천해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라도 내가 그것을 실천해 옮기기 위해서 항상 자기를 되돌아보는 마음. 그게 수행이에요. 꼭 선방에 가서 자부부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봉헌사 신도님들은 좀 그런 수행의 실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이 적어야 돼요. 말이 적어야 돼요. 법당에 가면 노보살림들이 새벽이면 나와서 예불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잔소 오는 사람, 젊은 사람들 오면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왜 앞자리에 앉느냐, 왜 옆자리에 앉느냐, 왜 뒤로 갔느냐, 앞으로 갔느냐. 결국은 그렇게 내가 실천에 옮기면서 말을 통해서 다 까먹어버려요. 효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년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10년 다니는 사람이나 1년 다니는 사람이나 몇 개월 다니는 사람이나 너무 표가 안 나요. 똑같아요, 그냥. 그래도 뭔가 부처님 노량에 와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오랜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달라져요. 그런 모습의 불자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박수